상이나 한듯이 인 인 인 인 이라고 힘차게 읽었습니다. 선생님은 빙글에 웃으시면서 그래 잘 읽었다. 그럼 인 인 인 인 이지. 그런데 누가 자신있게 읽을 수 있는 사람 하시면서 교실에 앉은 모든 학생들을 향하여 매수운 눈 화살을 쏘고 계셨습니다. 아니 인 인 인 인이라고 읽으면 되지 무슨 다른 소리가 있단 말인가. 저 글자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람인 자라는 것을 한문을 배우는 사람은 모두가 다 아는 쉬운 글자를 가지고 선생님은 힘들게 하실까라고 궁금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실 맨 앞줄 왼쪽 학생부터 한 사람씩 읽어보자 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인 인 인 인 이라고 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장난기가 많은 학생이 자신 있는 큰 소리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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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읽었습니다. 교실 안은 웃음 바다가 깔깔거리는 웃음 파도가 넘칠 넘칠거렸습니다. 그때 딱 하면서 선생님은 칠판을 치셨습니다. 모두들 웃음은 어디로 가고 쥐죽은 듯이 고요하였습니다. 장난꾸러기 같은 녀석은 평소에도 장난기가 많아 많은 주의를 받던 녀석이었습니다. 오늘도 혼나는 일이 또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두가 글을 쏘아 보았습니다. 역시 선생님도 멈추지 아니한 눈동자의 눈 화살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학생을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단단히 혼이 나겠구나 하면서 수근수근 그리고 호출받은 학생은 고개를 숙이고 고요히 걸어서 칠판 앞으로 섰습니다. 선생님은 칠판 앞에 선 학생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같이 칠판의 글자를 한자 한자 가르치면서 다시 읽어보아라 하셨습니다. 손으로 첫 번째 글자를 가르치면서 사람 두 번째 글자를 가르치면서 사람 세 번째 글자를 가르치면서 사람 네 번째 글자를 가르치면서 사람 이라고 읽었습니다. 교실 안은 조용하기는 쥐죽은 듯 하였습니다. 우선 파도가 넘실거리던 순간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조용한 나머지 벽식의 똑딱똑딱하는 초침 소리만 교실 안의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다시 딱 칠판을 치시면서 바로 그것이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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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가 잘 읽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씀에 돌아가는 학생의 발자국 소리만 들리는 듯 정막이 계속 감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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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부터 여러분이 찾아보렴 그리고 오늘 수업은 그 답을 찾는 순간 끝이다. 이 말씀을 남기고 교실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수업 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는 끝으로 한 가지는 오늘 한문 시간에 받은 숙제는 다음 한문 시간에 검사할 것이니 각자 종이에 출석 번호와 이름을 쓰고 그 아래에 답을 쓰도록 한다. 알겠지? 그럼 오늘은 각자 집으로 갓! 하면서 나가셨습니다. 한문 시간은 일주일에 한 시간 뿐이기에 한 주간의 여유를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짜집기로 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답들이 나왔지만 적당한 말을 만들지 못하고 한문 시간이 든 날 학교를 향하여 왔습니다. 학교 교무실에 오늘 수업 일정표에 한문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어떻게 된 것일까?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한문 시간이 그때 그 시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문 시간은 없어진 것입니다. 그 숙제를 가지고 잊어버린 기억 속에 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사회 일원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들, 딸, 손주, 손자를 본 할아버지는 오늘에야 그 답을 찾아 정리해 봅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사람답지 못한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힘든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다운 사람을 통하여 절망적인 상황에서 새 삶을 살게 된 일들을 경험하면서 배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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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이었습니다. 사람은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즉,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 서로 의지하고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지게를 보십시오. 지게는 혼자서 있지를 못합니다. 지게를 받쳐주는 지게 작대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게의 자세한 이름들을 우리가 봅니다. 세 장이 있고, 가지가 있고, 지게 가지가 있고, 가지 위에 짐들을 실어 올리죠. 단계줄 밀빛, 동바, 목발, 그리고 새 고자리, 지게 고리, 단계목 등대. 그러나 전 총체적으로 볼 때 지게와 지게 작대기 둘을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말입니다. 지게는 지게 작대기에 의하여 서 있습니다. 무거운 짐들을 잔뜩 짊어지고 작대기 하나로 그 지게는 서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홀로 서서 살아가다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 함께 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사람, 인자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창조조는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어리라.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조조는 아담의 갈비뼈를 이용하여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돕는 자는 힘이 있는 자입니다. 약해 보이지만 힘이 있습니다. 지게 작대기는 지게보다 가늘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지게에 집을 잔뜩 싣고 있는 것을 잘 바치고 있습니다. 창조조는 아담을 돕는 배피를 지어 주셨습니다. 아담을 다스리는 자를 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을 돕는 자를 지어 주셨습니다. 돕는 자가 잘 도우면 그 사람은 일어서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돕는 자 배필이 잘 도우면 그 가정은 일어서는 것입니다. 힘이 들고 고달픈 삶을 통하여 쓰러지는 자를 도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바쳐주는 돕는 일을 하면서 살라고 창조조께서는 돕는 배필을 주신 것입니다. 돕는 배필은 하나면 됩니다. 지게 작대기에는 하나만 필요한 것입니다. 창조원리 안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창조원리를 벗어나면 그렇게 살면 비극이 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아브라함은 무제한 가운데 하늘의 별과 땅에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라는 축복된 말씀 속에 사라의 몸종을 받아 낳은 아들 이스마일이 있었습니다. 사라를 통하여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하여 인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 있습니다. 이스마일은 인본적인 생각에서 육체적으로 맺은 결과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라를 통한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이에는 형제의 싸움이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전쟁이 종말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 비극은 말씀을 듣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결과입니다. 솔로몬, 다윗, 야곱, 우롯 한결같이 인간 방법대로 행하다가 비극을 초래하였습니다. 가정의 아내가 돕는 자가 아니고 지배자로 다스리는 자가 되면 힘든 가정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군목으로 근무하시는 목사님께서 설교 초입에 말씀하신 의미심장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는 병신입니다. 병신, 떡병자와 믿을신자 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니 그 떡을 믿는 사람이 병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병신이 아니고 나는 병신입니다. 여러분, 나의 손가락이 열 개 이어야 하는데 아홉 개가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한 개가 더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무래도 정상인이 아니라고 하든지 병신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갈비뼈 하나를 창조주께서 뽑아내셨습니다. 나는 갈비뼈 하나가 모자란 병신입니다. 그런 병신이 다음 달에는 그 갈비뼈를 찾아가지게 됩니다. 그날이 되면 잃어버렸던 갈비를 찾아가지게 되니 병신이 아니될 것입니다. 그날은 나의 결혼식 말입니다. 나는 그분의 말을 듣는 순간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가 없구나 하면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좋은 사람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사람을 만나 복된 삶을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오래된 한문 선생님의 숙제를 답해 드릴 수 있는 오늘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면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면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숙제를 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숙제의 답을 얻기 위하여 온갖 갓가지의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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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